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소설 전문지 한국소설 구호로에 수록된 단편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금숙 작가님의 단편소설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네, 윤금숙 작가님은 현재 미주소설가협회 회원이시고요. 그리고 문학교실 강사님이십니다. 네, 작가님의 이력은 해설란에 정확하게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낭독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윤금숙 북북, 드르륵드르륵, 슉슉 아침 7시부터 편물 기계소리, 재봉틀 밟는 소리, 스팀 다리미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다. 그 잡음 속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뒤섞여 하나의 또 다른 잡음으로 귀를 먹먹하게 했다. 스팀 다리미 쪽에서는 뿌론또, 뿌론또, 또 어딘가에서는 빨리빨리 한국말로 고시렁거리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아이고매, 시끄러운구. 미쳐불겄네. 같단 소리 말라우. 저 소리 덕에 우리를 먹고 사는 거 아이가. 좀 시끌벌쩍해야 사람 사는 거 같디. 아무리 끓여도 정도가 있는 법이지라. 정 못 견디겠으면 귀마개라도 하라마. 워메, 귀를 막아 불믄 성님 말소리도 안 들릴 텐디. 누가 음악을 틀었는지 간드러진 노래소리도 들려온다. 아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아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그 소음 속에 사장의 칼날 같은 하이소프라노 솔로가 머릿속을 찔러 골치가 아팠다. 정말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자극적이었다. 오늘은 할 수 없이 종일 저 소리를 들어야 하는구나. 금요일이고 주국 날이기에. 사장은 백인 여자로 느신한 키의 미인인데다. 솜사탕 같은 금발머리를 날리며 출근했다. 외모와는 달리 히스테리가 심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성깔 한 번 참 대단하다. 두 번 이혼한 경력을 자랑하는 싱글이라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원들은 감히 근처도 얼씽거릴 수 없었고 사장도 직원들을 둘러본다든가 살피는 일이 전혀 없었다. 사장실과 공장 직원들이 일하는 장소는 마치 국경선이 있는 것처럼 딴 나라이다.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높은 곳, 오르지 못할 곳이었다. 사장은 아침에 출근해서 한참 성까를 부리다가 새빨간 오픈카를 타고 쌩하니 사라지곤 했다. 맨날 뚜껑 열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모자라 자동차도 뚜껑 열린 걸 타고 다닌다고 직원들이 수근거렸다. 그런데도 회사가 잘 운영되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었다. 아무튼 사장은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고 사업이 잘 돼 돈도 많고 우리가 보기에 가질 것은 다 가진 셈인데 별로 행복해 보이진 않았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다. LA에 있는 이 회사는 고급 니트 옷을 만들어 미국 유명 백화점에만 납품했다. 여성용 옷을 기성 옷감이 아닌 고급 실로 짜서 마무리를 크로셰로 끝을 냈다. 핸드메이드 드레스, 투피스, 코트 등 한 벌에 천 달러가 넘는 고가의 옷이라 웬만한 사람은 만져보지도 못한다 했다. 전체 회사 직원은 150여 명이나 되니 상당히 큰 회사였다. 직원들은 여러 나라 인종들이 다 모여 있어 그야말로 인종의 용광로였다. 그 중에서도 편물 기계 일을 하는 사람은 과반수가 한국인이었고 크로셰부서에는 거의가 히스패닉이었다. 다르미와 허드렛 일도 기운 좋은 히스패닉들이 했다. 백인들은 주로 사물을 받고 들락거리는 세일즈맨들도 모두가 기생오라비 같은 멋쟁이 백인들이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들 하지만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란 말이 왜 있겠는가? 화이트와 블루의 차이만이 아니고 피부색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도 분명히 존재했다. 아무튼 회사의 풍경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셈이다. 내가 글을 잘 쓸 줄 안다면 소설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예를 들어 나와 함께 일하는 김아주머니와 복실엄마의 궁합은 정말 환상적인 소설감이었다. 두 사람이 티격태격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은 마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한 토막을 보는 듯 재미있었다. 특히 두 사람의 사투리 수단은 정말 찰지고 맛깔스러웠다. 투박한 이북 사투리와 구수한 호남 사투리가 어우러지는 현장은 마치 남북회담을 보는 듯 흥미진진했다. 아따 성님 그 노래 아니소잉 아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아따 참말로 간드러지는 것이 오메 애간장 녹아 붉었네 아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참말로 좋구만 뭣이냐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도 허고 대통령도 혀야 나라가 잘 되지 않을게라 그딴 소리 말라 가수는 노래를 잘하면 됐지 대통령은 무슨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디 그럼 아퀴에서 소크라테스 형님이 말했지 않네 너 자신을 알라 아따 성님은 어째서 내 말이라면 말끝마다 꼭 윽박자를 내지르고 그라요 솔차이 섭섭하고 마이라 윽박자가 재밌지 않네 세상만사 적당히 얻나가야 매력있고 정도 들고 그러는 거이지 거롬 아따 성님 말 듣고 본 게 그라기는 그라여 우리네 남도까락도 윽박자가 구성적은 게 매력이지라 아이고야 그나저나 고향에는 언제나 가볼 거나 내 고향은 안변하고 지대로 잘 계시는가 모르겠네 총책임자인 로리가 모든 공장 안의 일들을 전담하고 있었다 로리는 사장이 무슨 짓을 하거나 말거나 아무런 표정 없이 자기 일만 충실했다 감정 기복 없이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동했으며 그런 모습이 카리스마 있어 보였다 로리 밑에 신디라는 한국인 매니저가 있었다 신디는 중학교 때 남미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왔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한국말, 영어, 스페니시도 잘했다 세 나라 말을 할 줄 아니 이 회사에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신디는 실제로 직원들과 가장 많이 접했다 그녀는 키가 작고 보통 한국 사람 체격같지 않게 뚱뚱했다 두루뭉술한 얼굴형에 눈이 가늘게 찢어져 순한 얼굴은 아니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펑퍼짐한 돼지코가 그런대로 귀염성이 있어 보였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한 듯 싶었고 서른이 넘었는데도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나 보다고 뒤에서 수근거리기도 했다 처세술도 아주 밉상이었다 특히 자기 바로 윗사람인 로리한테는 간이라도 빼줄 듯 아부를 잘했다 히스패닉 직원들한테도 친절한 편인데 이상하게도 서로 돕고 살아야 할 한국 사람한테만 유난히 쌀쌀맞고 불친절했다 그 이유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알고보니 부모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어려서부터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나은 듯 싶으면 발부려 들었고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고 그런데서 자기 쾌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싶었다 불쌍하기도 하고 밉기도 했다 자기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몰입하다 보니 삐뚤어진 성격이 되고만 것 같았다 나는 크로시의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에서 취미로 즐겼던 뜨개질이 이곳에서는 돈벌이가 되고 있으니 천만다행이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아주머니를 통해서 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일은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다 신디는 내가 서울에서 좋은 대학 나왔고 한국인들이 나를 따른다는 것을 알았는지 작정하고 밟았다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김아주머니와 복실 엄마까지도 불친절한 대상이었다 오늘도 신디한테 창피를 당해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옆에 아줌마들을 돕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나를 째려보고 있었다 한국에서 대학 나오면 뭘 해? 이 드레스 완전 틀리게 해놓고 누구를 가르쳐 주제에 쟤네들 보라고요? 대학 안 나왔어도 당신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할 말 있으면 어디 영어로 대답해보라고? 당신 영어 발음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대화를 하라고 뽑아 놓았을 텐데도 로리가 없을 때는 영어로 해버렸다 우리를 무시하고 더 그러는 것 같았다 나보다 어린 한국 여자에게 영어로 야단을 맡고 있는 내 자신이 철양했다 가슴이 멍멍하고 머리가 아파왔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 마침 로리가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 신디를 쳐다봤다 신디는 눈치를 못 채고 계속 영어로 나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순간 로리와 나의 눈이 마주쳤다 신디는 다른 나라 직원들 앞에서 한국 사람들이 못한다고 야단을 치면 결국에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인 줄도 모르고 떠들어댔다 김 아주머니와 바꿔서 한 드레스에 내 사인이 있었던 것이다 김 아주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나에게 미안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복실 엄마는 자기가 당한 것처럼 참지 못하고 투덜거렸다 라니 인류대학 나온 것하고 뭔 상관이 간 뒤 저런다요 맥없이 투집을 잡고 요원병하고 자빠졌네 다 내 탓 아니 같니 란 기분 나빠하지 말라오 에미나 이래 배가 아파 일부러 끼라는 거란 말이다 알간 네 참 더러워서 아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미국 거정 와서 이 고생하는 거 아니지라오 참말로 치고구먼 칭해 참으라오 꼭 참아 고생 끝에 낙일하지 않네 그렇긴 그러지라오 그래두 쨍꿀쨍찍찍은 해부요 근디 우리 언테도 쨍 하고 해 뜰 날이 오긴 오겠지라오 거럼 아메리칸 드림을 믿어야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든가 우미 돌아갈 때가 있으면 뭔 걱정이겠소 책에서 본 게 떠나온 곳은 있는디 돌아갈 곳은 없는 것이 이민이랍디다 복실 엄마도 옹골차게 한마디를 하고 입을 다물었다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고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한국에서 가정학을 전공했으나 이곳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전공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영문과나 전공했으면 좋았을걸 문득 문송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문과 전공이라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해서 씁쓸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다행히 남편은 공인회계사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에 자격증을 딸 때까지는 아무 일이나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 했다 종일 우울한 기분이었지만 공부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힘이 났다 자존심 같은 것은 훌훌 털어버리자고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희망이 있기에 못된 신디 희한하게도 히스패닉 여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말을 쉴 사이 없이 중얼중얼하면서도 손놀림이 엄청 빨랐다 월급제가 아니고 피스워크로 하는 터라 손이 빠른 애들은 한 달 벌어 아파트비 내고 생활을 한다 했다 오늘도 신디는 기분이 별로인 것 같았다 이국 말리 객지에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서로 돕고 감싸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나라 직원들한테는 친절하면서 유난히 같은 한국인들에게 모질게 굴 건 뭘까 물론 신디도 윗사람 눈치 보랴 말 안 통하는 우리 한국 사람 치닭거리 하랴 중간에서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위아래도 없이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못마땅했다 김아줌마 이걸 크로쉬라고 해놓은 거예요? 얘네들 뭐라고요? 얼마나 빨리 예쁘게 해놓는데 아줌마는 두어 시간 걸릴 걸 종일 갖고 뭉개니 아 이 고급 옷 다 망치고 있잖아요 이 옷 한 벌에 천 달러가 넘는 건데 아줌마 같은 사람은 감히 만져도 못 보는 거라고요 내 말 알겠어요? 아나무인으로 해대고는 옷을 낚아채서 엉뚱한 올란다한테 던져줬다 네가 가져가서 다시 뜯어서 고쳐 알았지? 신디는 표독스럽게 성질을 부리고도 부족했는지 혼잣말로 학교나 제대로 나왔는지 말았는지 영어를 어쩌면 그렇게들도 못하냐고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남기고는 찬바람처럼 쌩 사라져버렸다 김아주머니도 참고 있다가 학교 말이 나오자 얼굴이 뻘개지더니 팔부터 걷어올렸다 나는 김아주머니의 성격을 알기에 얼른 팔을 잡았다 내래 두고 보자 하니 지가 얼마나 잘났기에 학교까지 들먹이고 있나 말이다 젊은 애미날에 홍꾸녕이 나야 알간 내래 가만 안 두갔어 그만두면 될 거 아이가 나 말리지 말라우 나는 잡았던 팔을 놓지 않고 계속 진정하라고 말렸다 아주머니 그러거나 말거나 꼭 참고 열심히 해내면 나중에는 알아줄 거라고요 선한 끝은 있다 하잖아요 신디는 그러내니까 그냥 봐주자고요 상대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항상 잘 참으셔서 우린 아주머니한테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에잇 내래 란을 봐서 이번엔 참는다마는 다음엔 그냥 안 두겠어 김아주머니가 진정하려는 찰나에 건너편에 앉아있던 복실 엄마가 한술 떴다 워메워메 저것은 부모도 없다요 싸가지가 바가지구만이라 지그 어멧벌되는 양반한테 쫓게 틀렸다고 연병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한판 붙어볼게 놔두지 우어째 옆에서 허벌라게 말리고 있다요 날이면 날마다 칭악해도 들벅내 그리야 우리 성님 말씀이 다 옳은 게 다음엔 란도 말리지 말고 놔둬 보라잉 참말로 거시기 해불고마이 아주머니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약자니까 쟤들처럼 일 잘할 때까지는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으니 그저 참으세요 옆에서 서로 힘이 되어줍시다 나아질 날이 있겠죠 하여튼 란은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융 교양 있어보네 그 말이 진리님께 성님 어쩌고서 우리가 약잔디 하먼 참아야제 별수 있간디 아 그만둬볼라면 모를까 그랑께 우리 시방 을이요 을 갑이 아니랑께 아이고 내 팔자야 김아주머니는 육십이 좀 넘었는데 보통 때는 서울 말을 하다가 화가 나던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북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했더니 부모님이 이북말을 하시니 늘 들어서 잘한다 했다 이북 사람이라서인지 성격이 화끈하고 경호 밝고 재미도 있는데 손재주가 별로였다 규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옆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예쁘게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참아야지 도리 없잖니 같은 엽정끼리 이영만리에서 살면서 서로 이해하지 그럼 우리가 남이가 금매말이요 성님 말이 천번만 번 치당한 말씀이지라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다 싶었지만 경호가 밝고 마음이 넓은 분이라 곧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풀었다 점심시간 풍경 점심시간이 되면 한국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 앉아 밥을 같이 먹었다 이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즐겁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서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김아주머니의 왕만두와 빈대떡은 일품이었고 복실엄마는 전라도가 고향이라서인지 음식 솜씨가 뛰어났다 뜨개질보다는 반찬가게를 하면 성공하겠다며 주위에서들 칭찬이 자자했다 가져오는 반찬은 뭐든지 맛있었다 그 중에서도 김치는 어찌나 맛있는지 밥 한 그릇을 꿀맛처럼 해치웠다 역시 한솥밥을 먹어야 정이 든다고 했든가 김아주머니는 마치 점심때를 위해 일 나온 사람처럼 신이 나서 우리 모두에게 가져온 음식을 베풀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다 특별히 나한테는 신랑 갖다 주라며 빈대떡 한 뭉치를 슬쩍 챙겨주기도 했다 경우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김아주머니는 일보다는 외로운 이민생활을 이겨내는 돌팍으로 직장에 나오는 것 같았다 김아주머니의 18번은 언제나 우리가 남이가 였다 실제로도 주위 사람들한테 남이 아닌 것처럼 마음을 썼다 각박한 이민생활에 인간미 넘치는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자체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다 점심시간이 끝나 화장실에서 양치도 하고 손도 깨끗이 씻고 앉아서 일감을 막 손에 들었을 때다 신디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빠른 걸음으로 우리를 향해 왔다 아줌마들 뭐예요?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하잖아요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때문에 옆에 지나갈 수가 없다고 몇 번 주의를 했잖아요 다른 외국 사람들한테 창피하지도 않아요? 내 얼굴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니까요 샌드위치를 싸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던지 하, 로리가 마늘 냄새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불만 섞인 어투로 톡 쏘아붙이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쌩쌩 매몰찬 바람을 일으키고 사라졌다 로리 인품으로 봐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자기 말일 거라고 우리 모두는 짐작했다 하기야 마늘 냄새는 샤워를 해도 난다하지 않던가 몸에 베어 땀으로도 나온다고 누군가 그랬다 추접스럽게 먹을 거 같고 어째 저런다요 각국 나라 음식이 짬뽕 돼야 같고 그러제 어째 우리 음식만 갖고 무담씨 트집을 잡고 그럴게라 나는 샌드위치를 싸워도 김치 샌드위치를 싸울 텐디 그래도 저 에미나이한테 딱 한 가지 괜찮은 게 있다마 어미, 그것이 뭣이다요? 그 애는 오리지널 얼굴이잖네 기마주머니의 생각지도 못한 말에 복실엄마와 나는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다 성형을 한 군데도 안 했단 말이지 그래서 정이 가는 얼굴이니 다행이잖네 오, 뭔 정이 간다고 그래라우? 걔가 정이나 있는 가시나 갔소? 참말로 걔도 나만치나 잔생이도 못생겨불었으라우 그게 신통하다 말이다 요즘 어대 젊은 에미나이들 자기 얼굴 갖고 있는 애들이 몇이나 돼간 미스코리아 사진 나온 거 보라마 오십 명 얼굴이 다 똑같다 말이다 같은 공장 제품 같어 듣고본께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불구만이라우 한국이 세계 최고 성형의 나라라고 안 앞뒤 신디도 마음이 꼬여서 그렇지 본심은 아닐 거라 언젠가 내래 에미나이 마음을 열어줘야지 용서하면 행복해진다고 어느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 않네? 우리가 남이가 야구는 남이고 싶은께 혼자 잘해보시더라고 김아주머니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지혜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다 각국 나라 직원들이 각자 자기 나라 음식들을 싸우기에 치즈 냄새, 무슨 야릇한 기름 냄새 등등 가끔은 역겹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는데도 신디 혼자 자격지심에서 그런 것 같았다 아마 모르긴 해도 신디도 집에서는 김치를 맛있게 잘 먹겠지 로리 이야기 로리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키가 5피트 5인치라 딱 알맞은 데다 날씬하고 어딘가 미소년 같은 모습이 더 매력있게 보였다 보이시한 옷 스타일도 멋졌다 이지적인 눈매하며 얼굴도 몸도 잘생긴 백인 여자이다 항상 점심때도 혼자 나갔다가 들어오고 누구하고도 친하지 않았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그의 지시에 잘 따랐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타고난 지도력이 있는 사람 같았다 헌데 어딘지 얼굴 표정에서 고독과 외로움이 선뜻 비쳤다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수에 찬 묘한 매력을 가진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 눈여겨보게 됐다 어느 날 히스패닉 동료들이 저희들끼리 수근거렸다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영어를 조금 하는 눈치 빠른 젊은 히스패닉 직원인 올란다가 나에게 슬쩍 귓속말을 했다 란! 당분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로리가 레즈비언인데 너무 놀라 올란다 얼굴을 쳐다봤다 그녀는 입에다 손을 대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표정을 짓더니 다시 내 귀에다 소곤거렸다 근데 임신을 했대 나는 더 놀라서 올란다의 눈을 빤히 쳐다봤다 어머나 어떻게 해? 정자은행에서 사서 수정을 했는데 임신이 됐대 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안 돼? 내가 계속 답답한 말을 해대니 올란다가 고개를 흔든다 나중에 애가 커서 아빠는 하면 네 아빠는 은행에 있는데 아주 똑똑하고 멋진 사람으로 골랐으니까 너는 럭키야 아마 그럴 거래 하더니 낄낄거리고 웃어져 쳤다 나는 너무 놀라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으로 동성애자를 내 눈앞에서 보게 됐으니 더구나 로리를 은근히 매력있고 지적이고 인간성도 괜찮은 것 같아 선망으로 바라봤는데 마음이 아팠다 내가 그렇게 부러움으로 바라봤던 로리가 동성애자이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기를 가졌다니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급변하는 세상에 현기증이 났다 아무 말도 없이 치물하게 앉아 크로셰에만 열중했다 란 저 에미나엘에 뭐라 했기에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간 눈치 빠른 김아주머니가 슬쩍 말을 붙였다 말 쫓게 혀 봐 갸가 뭔 야구를 귓속말로 했사트먼 란이 놀란 토끼 인원을 해갖고 듣던 디 뭔 야구였어 복실 엄마도 곰곰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 한마디 거들었다 나는 순간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왔다 내가 이렇게 놀랬는데 두 아주머니들은 나보다 더 놀라겠지 우리가 남이가 해보라오 내래 다 들어주갔어 감히 입에도 담기 힘든 말을 내 입으로 해야 하나 어차피 조만간에 다 알려지긴 하겠지만 놀라지 마세요 로리가 동성애자래요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다 두 분은 잠시 크로세하던 손을 멈추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말을 못했다 성질 급한 김아주머니가 눈을 일감으로 두더니 먼저 말을 했다 내래 말은 함부로 안 했지만 혼자 수상타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지비 고롬 근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이라 그 말이자잉 두 아주머니들의 반응은 나보다 덜 놀라매 또 놀랐다 에미나가 걷는 거 하매 자전거 타고 가는 뒷모습이 꼭 남자 같았단 말이다 내래 차마 말은 안 했지만서도 기럴 줄 알았다 놀랄 게 매있네 세상이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판 아니갔어 노래도 있잖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엄마 그 노래는 나가 좋아하는 18번인디 복실 엄마는 그 틈에도 혼자 구시렁거렸다 우리는 김아주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그 뭐이가 교황님도 동성애자들을 인정했다는 뉴스 못 봤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그 뭐라더라 동성애자들도 주님의 자녀들이며 하나의 가족이 될 권리를 갖고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불행해져선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마 엄마 엄마 성님은 용판 세련되어 부여잉 내는 매미 쪼까 거시기 해불구먼 안 들으니만 못하여잉 로리 갸가 그려도 권 있고 카리스마라는 것도 쬐깨 있고 인간성도 기중 안 났어잉 근데 어찌였을까 거기다가 임신까지 했대요 오메오메 뭔일이다요 칭해부요 남정내도 없이 우측으로 말을 뱉을까 지가 무슨 말이 하라고 말세가 디아부럽구먼 애비가 누군지 알면 남자랑은 같이 살 수도 없잖네 우리가 머리 굴려봐야 소용 하나 없지 않가서 애미나는 그래도 백인 아니네 김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뱉어내듯 툭 던졌다 복실엄마한테도 그 말이 걸렸던지 신이 나서 토를 달기 시작했다 조물주도 으짤 때는 섭섭해라 아니 똑같은 색깔로 맹그라놓으면 못이 터난다요 흑백이니 못이냐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여요 뭔일로 색깔대로 쎅 빠지게 맹그러나갔고 누구 염장지를 잇나 차별이니 평등이니 정신사나운 짓거리를 처질러났을게라오 이야기 시작은 동성애자였는데 갑자기 흑백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도 감사하라오 연탄 색깔 아닌 것만도 그건 그라지라오 근데 미국 가서 본께 우리들 누리 끼끼한 색깔도 별로 입디다 안그라요? 그건 멋이냐 마이클인지 허는 멋임에 아니습디요 춤 용판 잘 쳐보는 갸두 얼마나 희컨 것이 불와 불문 온 몸뚱아리를 흑하게 물들여부렸을게라오 징억에 짜납디다 결국에는 지 승진에 못이겨한 죽어버렸소 쓸데없는 소릴 그만하고 이리나 하라오 이야기가 왜 삼촌보로 빠졌니 타고난 팔자대로 살아가는 거라 말이다 생각은 자유이니 끼니 복실엄마 혼자 편리한 대로 생각하라마 내래 말리지 않카소 나는 돈이나 벌어야 갔다 복실엄마는 이야기를 이죽거리는 것만큼 손놀림도 빨랐다 돈은 손으로 벌제 입으로 번다요 내는 입놀림이 껄죽할시록 손도 빨라진 게 일거양득이제 하문 복실엄마는 손빨라 좋겠다 정신 헷갈려 자꾸 틀리니께니 말 시키지 말라오 아따 성님도 야급하니 시상 돌아가는 일로다 한참 재미나 불구먼 돗자리를 확 걷어부여잉 그래도 성님이 여기서는 오야봉인 게 그만 허라면 그만 해야지라 김아주머니는 의외로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 의미심장하게 백인이라는 말을 했다 김아주머니가 건성인 것 같아도 생각이 깊은 사람 같았다 복실엄마는 좀 놀라는 것 같았지만 다른 이야기로 세상을 한탄하다 말았다 나 혼자만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수선했다 태어난 아기는 또 어떤 삶을 살까 종일 로리 일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체증처럼 남아있었다 쳐다보기도 힘들고 누구하고도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로리가 지나가도 의식적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축하한다는 말은 언감생심이다 로리 엄마는 초등학교 교장 아버지는 대학교수를 하던데 그 부모들 마음도 나하고 같을까 아니면 이해하고 그녀만 행복하다면 그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나만 급박하게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져 있는 느낌이 들었다 문득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났다 그날이다 오늘은 유난히도 신디 기분이 저기압이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며칠 굶은 시어머니상이라 건드리기만 하면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릴 것 같아 조마조마했다 알고 봤더니 두어 달 전에 생전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겨서 신바람이 났었는데 일주일 전에 헤어져 버렸단다 우리끼리 조심하자는 눈짓을 암암리에 보냈다 각자에게 배당된 대로 스타일에 따라 크로셰를 열심히 했다 김아주머니한테 다행히 쉬운 스타일 드레스가 몇 벌 배당되었다 김아주머니는 퇴근할 때 딸이 데리러 와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다며 아침부터 들떠있었다 오늘이 귀빠진 날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기분이 좋아서인지 옷 서너 벌을 생각보다 일찍 끝냈다 평소 때는 호세가 와서 끝난 옷을 모두 걷어서 다리미하는 곳으로 가져간다 김아주머니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끝낸 옷을 가슴에 안고 잽싸게 가다가 미끄러져 나가 떨어졌다 엄마야 모두가 놀라 소리나는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었다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청소형 물통을 발로 걷어차 순식간에 한강이 돼버렸다 물론 안고 있던 드레스들도 완전 젖어버렸다 김아주머니는 정신을 잃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김아주머니한테 달려갔다 복실 엄마도 잽싸게 달려왔다 오 마이 갓 시스 크레이지 이 드레스 버렸으니 배상하라고 사람이 정신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신디는 옷만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미친 여자같이 방방 뛰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나는 아주머니의 머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어 내 무릎에 올리며 애타게 계속 불렀다 로리가 순식간에 달려왔다 로리는 약간 부른 배로 인해 둔한 몸인데도 재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했다 911 불러 빨리 그때까지도 김아주머니는 깨어나지 못했다 조금 있으니 구조대원들 몇 명이 들어와 심장을 체크하고 혈압을 재며 일사천리로 응급조치를 했다 그런 와중에도 신디는 신경질적으로 호세를 부르더니 옷을 빨리 가져가서 손보라고 지시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겁이 났다 김아주머니 딸 전화번호를 알아두지 못한 것이 후회됐다 복실엄마가 슬그머니 내 옆으로 오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복실엄마 손이 그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다 김아주머니의 우리가 남이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긴장된 시간이 조금 흐른 후 김아주머니는 눈을 사르르 뜨더니 무한한 듯 주위를 살피며 일어났다 미안해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나는 아주머니를 꼭 껴안았다 복실엄마가 일부러 요란하게 수다를 떨어댔다 오메 시상에 우리 성님 살아나셨네 생일날이 재산날 되면 우찌까 싶어서 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보스데이 투 유 미안한 거 좋아하시네 일도 제대로 못한 주제에 말썽만 부리고 있으니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창피해 어디서 나타났는지 신디가 김아주머니를 무섭게 쏘아보며 앙칼지게 말을 던졌다 싸늘한 공기가 순식간에 분위기를 정지시켰다 갑자기 어디선가 선전포고라도 하듯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너도 한국 사람이잖니? 왜? 뭐가 창피해? 말해봐 로리는 신디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신디는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버렸다 나중에 내 사무실로 와요 순간 김아주머니는 로리한테 다가가더니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왔다 땡큐 로리 땡큐 베리베리 마쥐 로리는 아무 말 없이 김아주머니를 껴안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다 어느 사이에 두 사람 주위에 한 사람씩 모여들더니 둥그런 원을 그렸다 누군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직원들 모두가 동시에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쳤다 보니따 무이 보니따 다행이에요 그 모습은 세상이 밝아지는 순간이었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가 나미가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구님들 좀 마음이 따뜻해지셨나요? 이 글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히스페닉이라고 있죠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미국 이즈민을 히스페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중간 크로셰라고 했는데요 크로셰는 코바늘 뜨개질이라고 합니다 네 두 가지 용어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책방 주인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다음 작품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